요즘같이 알바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상황에서 무려 시급을 12,000원이나 주는 레스토랑 알바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원하려고 하는 찰나 겨격자우대? 라는 문구가 보여 아니 다 경력만 뽑으면 나같은 신임은 어디서 경력을 써?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채용될 수 있는 피살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브레이트 워러파... 물 물 물 물! 라고 말했을 때 만약 물을 채워놓은 병이 없다면 신속 정확하게 물을 채웁니다 뭐야? 어떻게 물이 차오른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리병은 사실 약간의 물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돌린 아주 뜨거운 병으로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차가운 물이 닿게 되면 유리병 안에 공기의 부피가 수축하여 바로 아래 있던 물이 같이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재밌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